경청군 동부권역 청년복합문화센터인 청춘어람의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청춘어람은 금성면 옛 석화장 여관을 리모델링한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건물로 지역 정착 기업을 위한 공유 업무 공간과 공용 세탁실, 명상실, 원데이 클래스룸 등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4층부터 7층까지 마련된 숙박 공간은 의성 살아보기 프로그램과 워케이션 체험이 운영되는데 연날까지 예약이 거의 마감돼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